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 오늘은 가자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Bb2 코드는 어떻게 잡는가? 또 Bb2 코드와 Bbadd2는 같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Bb2 코드와 Bbadd2는 같은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는 뭐냐? 숫자가 붙은 건 뭐냐? 이 앞에 뭐 add라든지 source4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 붙는 2라든지 4라든지 그 숫자가 중요한데요. 2는 뭐냐? 어떤 근음에서부터 두 번째 음을 추가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음이 예를 들어 도가 있다면 C코드가 있다면 그러면은 근음이 도잖아요. 도가 1번이 되죠. 그러면 2번은 뭘까요? 예, 레가 되죠. 레. 그래서 C2 그러면 C코드에 를 추가해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쉬운데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냐면 C코드에서 레 를 추가하는데 레 를 추가하다 보면 3음 있잖아요. 3음. 도, 미, 솔. C코드는 도, 미, 솔이잖아요. 3음이 이제 미인데 그 미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3음을 한음 내려서 3번음을 한음 내려서 2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2다. 그러면 를 추가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레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3음이 한음 내려가면서 그게 레 로 변한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4는 4는 C, sus4라는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4는 뭘까요? 네 번째 음이니까 도에서부터 네 번째 음은 도가 1번 되니까요. 도, 레, 미, 파. 파가 추가되는 거죠. 파가 추가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역시 깊이 들어가면 미가 반음 올라가면서 파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만 보고 숫자만 추가해주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가 내려가거나 미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3음이 2음 되거나 3음이 4음 되거나 혹은 5음이 6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개념은 이제 아셨으니까 그러면은 B플랫이면 개이름으로 따지면 뭐죠? C플랫이잖아요. C플랫. 그러면 C플랫이 1번이 되고 C플랫2 하면 C플랫이 1번이 되고 그럼 2음 2번음은 뭐가 될까요? C플랫에서 한음 높은 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C플랫에서 한음 높아지면 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한번 제가 잡아볼까요? 자 평코드에서 B플랫 코드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죠? 그리고 6번과 5번은 소리가 안 나게 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B플랫 코드인데요. 그러면은 좀 아까 제가 도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 자 이 상태에서 도가 추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도가 어디 있냐면요. 2번줄의 첫번째 칸 2번줄의 1플랫이 지금 여기가 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 도를 잡으려면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2번줄이 2번줄이 여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놓고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게 돼요. 자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B플랫 2코드죠. 자 그러면은 이 도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초 잡고 있던 레 를 놓고 도를 잡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2음을 끼워 넣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나 혹은 서스포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3음이 생략되게 돼 있어요. 걔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하이코드에서 잡아볼까요? 자 하이코드는 B플래시 이렇게 잡아지는데요. 이렇게 검지 손가락으로 발에 잡고 2, 3, 4번 줄을 잡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안 잡고 한 손가락으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4, 3, 2번 줄을 이렇게 누워서 잡죠. 그리고 얘는 5번 줄만 잡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6번 줄을 이렇게 살짝 뮤트해서 6번 줄은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1번 줄은 포기하는 거예요. 1번 줄은 손에 닿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게 비플래 코드 인데요. 이 하이코드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추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도가 여기 잖아요. 그죠? 또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레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새끼손가락을 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와 나인의 차이는 뭐냐 투음과 나인음은 사실 같은 음이거든요. 전에 우리 화성학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C로 기준 C로 설명드리면 C가 쉬우니까요. 자 C코드의 투음은 레 였어요. 그죠? 도가 1번이 되니까요. 2번음은 레 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홉 번째 음은 뭘까요? 여기 지금 1번 도 2번이 레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이 나인음이 어떤음인지 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얘도 레 네요. 2번도 레 9번도 레 9번도 예요. 그러니까 2와 9은 같은 음이에요. 같은 음. 그러면 2와 9의 차이는 뭐냐? 2는 기본 도미솔 기본 삼화 음에 2가 추가되는 건데 2번 음만 추가하면 되는 건데 9은 1도 3도 5도 7도 9도 음이 전부 다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야 그게 9음이에요. C9 코드 에요. 그러니까 2는 그냥 그 음만 2 음만 하나 추가되면 되는데 9은 1도 부터 9도 까지를 다 쌓아야 9이 된다는 거죠. 1도 3도 5도 도 미 솔 시 레 를 전부 다 쌓아야 그게 다 있어야 그게 9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도 미 솔 시 레 그러면 음이 다섯 개나 되잖아요. 음이 다섯 개나 되는데 그 다섯 개나 되는 음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9뿐만 아니라 그러면 11 13 이런 것들 예를 들어 C13 이란 코드가 있다고 하면 도 미 솔 시 레 파 라 까지 7개 음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7개 음을 잡을 수가 없죠. 딱 봐도 기타는 6줄밖에 없는데 아무리 소리가 많이 나봤자 맥시멈이 6음이거든요. 7개 음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타에서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음은 빼고 어떤 음은 잡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식 레슨의 화성학 부분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Bb2 코드 잡는 방법 3음이 자연스럽게 2음으로 내려오게 돼서 요런 모양이 요런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엄지로 5번 6번 줄을 감싸서 다치셔도 되고 이거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엄지는 편하게 놓으시고 이 오른손을 4번 줄부터 튕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도 5번 줄 6번 줄을 피해서 이렇게 4번 줄부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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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